삼신기계 글로벌 벤처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. 미네랄 울 패널 생산 라인 우수한 내와 흡음 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미네랄 울 패널을 생산하는 자동화 설비로 세밀하고 다양한 패널을 연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특히 고객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. 폴리우레탄 패널 생산 라인 낮은 열 전도율로 높은 단열성과 고강도 내구성을 지닌 폴리우레탄 패널을 생산하는 자동화 설비로 세밀하고 다양한 패널을 연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특히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우레탄 보드와 그라스 울 패널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. EPS 패널 생산 라인 가장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건축용 EPS 패널을 생산하는 자동화 설비로 세밀하고 다양한 패널을 연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특히 고객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. 롤 포밍 기계 고객의 요구에 의한 다양한 형상을 정교하게 성형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 높은 생산성과 내구성 그리고 관리의 편리성까지 갖추고 있어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. 삼신기계 삼신기계는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 만족과 성공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. 저희 삼신기계는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